뱀디 뱀디 뱀디가 없어 카메라 열심히 핑 찍는다 와 점수 75점이라니 뱀디 미라 어디에 깔았어요? 미라 어디에 깔았어요? 요 앞에 슬래치 여기 같이 있으면 안 좋을껀데 와 슬래치 뭐가 저기 단단하냐 슬래치 진짜 존나 딸피 1hp 이상해 보았어 터 떨어졌다 반가워 한 명 있어 빠르고 가스 다 썼네 가스 다 썼네 어 이게 뭐야? 애들 다 그쪽에 있어요? 나랑은 없냐 나랑은 없냐 오늘 아 이게 보이냐? 못 보이세요 아직 모른다 아니 난 잘 안 보인다 왜 쟤는 내가 보여 애들 다 그거 미라 거울 쪽에 있는 데 있어요 가벤니 옥상에 옥상에 에그 따로 아 저번에 똑같은 짓 안 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오 야 세명이 연속으로 머리 아 나 여기서 이거 졸나 부수고 있었어 아 아 아 아 저번에도 그 짓 하시더라 저번에도 그 짓 해갖고 세명 잡았지 아 매치다 매치 역시 짱깨들은 못해 근데 인터넷 상태가 별로 안겨 근데 가끔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해요 물론 저희한테는 포함되지 않는 속 저희와는 만날 일이 없죠 저번에 만났어요 다이아 세명에다 플래 두며 야 얘는 당연히 잘해 아주 아 뭐 시작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 아 이제 아웃플레이 존나 잘하는거 어 저쪽 나왔다고 거기 쪽에서 다른 데도 튀어나왔고 거기 쪽으로 있는거 잡고 가고 또 거기 쪽은 또 다른 데도 튀어나와 또 잡고 가고 일단 문 부서지는 소리 나면 어디 구석탱이 숨어있어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여러분 개시각 줬는데 그거 헤드 맞추고 들어가는거 보고 씻겹했어 아 뭐야 얘네 이제 들어와가지고 저쪽 꼴찌랑 사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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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황성이 없다고 판단했는갑다 아 시발 세노제 욕은 자제여잉 타이안 넘버 욕 안했어요 타이안 넘버 시발도 욕이거든요 나 욕 안했어 저 욕 안했는데 제가 다 들었어요 그냥 안하면 돼요 그냥 내가 시발이라 했다고요? 예 녹음한거 보여드릴까요 영상 녹화한거 해봐요 난 아